자 경기 시작됐습니다. 지금 보이는 한시가 허영무 선수입니다. 오늘 뭐 완벽해요. 허영무 선수 지금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영무 선수는 좀 욕심이 날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팀의 복수도 본인을 통해서 한번 완벽히 설악할 수 있는 날을 만들 수가 있고 kt의 연승 막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주를 소니 프로리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을 선수할 수 있는 허영무 선수 어깨가 막중해요. 아 그렇죠. 뭐 사실 한주 더하면 또 프로리그 재미있지 않습니까.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고. 아 그럼요. 네. 또 김태기설님께서 또 도움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더 재미있는 해설도 계속 들을 수 있고. 물론 뭐 오늘 mbc가 이기고 mbc가 이제 사승을 하고 나서 우리 제주도 가자. 이 상금 탄 걸로 팀원들끼리. 좋네요. 근데 제주도의 꿈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. 울치면. 아 그렇죠. 누가 이기던. 네. 그 승리하는 쪽은 아주 그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삼성이냐 mbc냐. 2013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. 예. 승리하고 제주도 팀원들하고 한번 또 가서 그. 다라팀이 하는 거죠 뭐. 음 그렇죠. 저희는 예. 저희도 뭐 상금같은 걸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김태기설님하고 저하고 한번 제주도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. 아니 되게 기분 나빠하신 점이. 여러분들 그 소닉이. 네. 네. 좀 속된 말 좀 할게요 여러분. 네. 네. 자꾸 앵기네요 저한테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. 자꾸 앵겨요. 네. 아니 어제 이승은 해설은 안 왔잖아요.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. 아시죠. 김태기설님. 아. 저하고 김태기설님하고 워낙 그 취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. 네. 네. 뭐 김태기설님 어제 이선해설께서 이제 안는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. 네. 아닙니다. 자 앞으로 정찰하는데. 자 정찰 우선은 박규현 선수. 대각서치인데 실패했고요. 오늘 mbc가 유난히 정찰이 안 되고 있어요. 네. 사실 그런 것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. 네. 허영무 선수는 정찰 늦게 보네요. 아까부터 계속. 동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적인 이득을 보면서 자신이 할 것만 하는. 네. 네. 이게 사실 그 뭐 박지호 허영무 선수의 대결에 대해서 보면 누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 확실히 허영무 선수로 기우는 게 맞죠. 아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게 토스전이기 때문에. 네. 그런 변수를 충분히 박지호 선수는 뒤집을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여골킬도 했었는데요 삼성팀을. 그럼요. 네. 박지호 선수.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토스는 또 힘이라서. 어 그럼요. 네. 박지호 선수 특유의 그 힘. 네. 안 밀려요. 괜찮거든요. 힘 굉장히 세죠. 제가 올 때 아프리카에서 힘하면 박지호거든요 진짜. 자 박지호 선수 프로브가 어 잠깐 빠져서. 네. 여기서 지금 준비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자 뭐 시야를 확보하면서 혹시나 그 초반병력이 내려와서 압박하느냐. 뭐 이것도 이제 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음 네. 자 여기 이제 세어레스코 어크를 돌리면서 들어당기가. 자 출발을 합니다. 출발을 하는데 아직 정체를 안 됐어요. 허영무 선수는. 네. 딱 좋은 위치에서 보내요. 자신은 보고. 네. 음. 와. 허영무 선수. 와. 허영무 선수. 와. 허영무 선수 진짜 감이. 이건 냄새 맡은 거예요. 진짜. 와. 이건. 이야. 냄새를 정말 잘 맡는 허영무 선수. 근데 이거는 정말 감도 좋고 연습을 통해서 하면서 저 위치에 이제 본인이 이제 종차를 가서 저 위치에 놔두면 앞마당에서 이동하는 병력의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죠. 음 그렇죠. 이거는 연습에 나온 지에 자연스러운 플레이죠. 자 근데 박주호가 이번에 이득을 봅니다. 자 지금 드럼 빼고 있는 허영문. 어차피 뭐 실드만 달았기 때문에 금방 차고요. 눈으로 이제 가서 정차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. 자 이쪽에 프로브가터는 박주호. 자 허영문 3게이트 로보틱스예요. 이거 한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빠른 확장체제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그냥 한번 드래곤잎으로 오히려 승부수를 한번. 그러니까 뭐냐면 어 분명히 자신 컨트롤에 있어서는 자신이 앞선다라고 보면 허영문 선수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 컨트롤에 앞서면 리버를 잘 쓰는 거고. 네. 네 그 부분에서 한번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드래곤트를 갖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 사실 로보틱스까지 올라간 거는 옵지버까지 찍고 악바를 주겠다라는 건데 박주호 선수는 리버입니다. 자 지금 원게이트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박주호. 자 박주호 선수 허영문 선수 허영문 선수 허영문가 이번 판가에 잡으면 오늘 mbc 긴장해야 돼요. 네 박주호가 진짜 빨리빨리 끊어줘야 돼요.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타고 있는 또 허영문은 허영문 선수가 어제도 굉장히 멋진 경기 보이지 않았습니까. 그렇습니다. 삼성이 무서워지고 있어요. 허영문가 활약을 하면서. 예전에 어떤 그 정말 경기력만큼이나. 특히 테란전에서는 많이 끌어올렸고요. 오늘 토스전. 맞습니다. 자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크리스마스 또 연말 특집으로 스베누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그렇죠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여러분들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프로리그 자체가 스베누 신발팜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강구하는 거기 때문에 강구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네. 자 그래도 이게 서포트베이를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조합상 리버가 있기 때문에 그 리버로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. 자 또 언덕을 지키고 있죠. 쓰레기통으로 갑니다. 내려가지만 않으면. 자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리버 모습 받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고요. 자신도 리버가 이제 추가가 됐을 때 뭐 견제를 한다다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. 자 준비하죠. 네 안 갈 수가 없죠 이게. 맞습니다. 맞춰 가야죠 지금은. 네. 네. 조금 더 이제는 박주호가 쓰레게이트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는 어쨌든 박주호가 먼저 나왔어요.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옵저버 아까 그 옵저버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박주호 선수가 옵저버를 보면서 리버 한 개가 더 나오고 수비에 활용할 정도만 내면 리버 한 개는 태워서 가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. 그니까 그 부분을 좀 비틈을 마련해야 되고. 아 옵저벅 끊어네. 아 이런 거는 허용무술 센스예요. 저 이거 리버가. 야 이러면서 봐봐요. 이게 다 컨트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 조롱하는 건데. 네. 리버를 먼저 확보했을 때 찔러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 사실 박주호예요. 다 보고 있죠 근데.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허용무는. 아 기가 막힙니다 허용무. 이렇게 붙어 가봐도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단계에서 이 지금 안 가잖아요. 오히려 빼고 안 가는데. 지금 단계에서 소고까지 했는데. 자원적으로 저렇게 투자를 해서 리버를 안 쓰고. 오히려 그냥 아껴두고 시간만 보내면. 이거 박주호 선수 힘들어집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늦었지만은 멀티도 빠르고. 리버는 똑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차라리 빼서. 아 드라운 리버를 빼고 있는 허용무 선수. 여기 있는 병력이라도 감싸서 잡을 생각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. 올라가지도 않았고. 한계 없어요 지금 박주호 선수는. 거기에다가 노출이 됐고. 아 앞마당 차이도 나고요. 멀티는 멀티대로 못하고. 뭐 이거 리버 먼저 갔지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. 아 완전히 말이에요.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. 자 지금 말리고 있는 박지호 선수. 지금 이제 적당히. 이거 어차피 리버 두기 되면은 박지호 선수는 내려와야 되거든요. 리버를 이용해서. 그때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. 음 그렇죠. 근데 허용무도 리버 왔고요. 하지만 원 리버예요. 원 리버. 자 자 자 자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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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틀. 이거 리버 두기라서 빼야 돼요. 뺍니다. 뺍니다. 우선 아. 아 이거 박지호 선수는 괜찮거든요. 박지호 셔틀 있어요. 올라가야죠. 이러면서 박지호 선수는 멀티하면서 동시에. 지금 상대가 셔틀이 없을 때. 그렇죠. 견제해야죠. 셔틀이 없을 때 지금 기에 맞았거든요. 맞습니다. 셔틀 이동해야죠. 옵션 바꾸요. 리버 태우고 가야죠. 자 이거 완벽한 게입니다. 오 지금은 제가 그 말씀 드리자마자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벌었고. 멀티도 오히려 자신이 빠르기 때문에. 약간 무리수를 뒀어요 허용무가. 그렇죠. 원 리버 밖에 없었는데. 맞죠. 자 그렇기 때문에. 허용무 드라우 많아요. 자 그래도 이거 셔틀 관리. 투 리버 힘이 필요합니다. 컨트롤 필요해요 컨트롤. 아 리버 리버 내리긴 내렸어요. 내리긴 내렸는데 리버다. 아 허용무의 퍼펙트한 방울. 어 허용무의 퍼펙트한 방울. 아 차라리 아이고. 차라리 언덕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. 아니 언덕 쪽이 됐든 아니면 어차피 소급이 되어있기 때문에. 견제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. 박채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. 어 방금. 아 머리틀어 취소했네요. 방금 교전해서. 너무 기쁜 나머지. 예. 아. 견제가 훨씬 더 나을 뻔했는데. 어 로보티스를 또 짓네요. 자 박채호 선수가. 아 아 이거는. 거의. 박채호 선수가 올인인데요 완전히. 뽕뽑기인데요.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. 이게 마지막이군인데. 드라우고는 밀릴 수도 있어요. 지금 리버가 안 오면. 그러니까 지금 박채호 선수가 강가했던 거는. 상대 안받은 멀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대로 좀 강가를 했죠. 네네. 아 밀려요. 똑같은 본진 상황이었으면 아까 그 전투 이후에 갔으면 이기죠. 아 그렇죠. 가정무가 된 것 같습니다. 아 허영무. 이러면은 MBC에 2명 다 잡아내고. 그래도 박채호 연무성이에요. 잡아내는 선수가. 지난 경기에서. 취재가 나옵니다. 역할킬의 박채호 전차도 허영무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밀려서. 와. 야 종족 가리지 않는 허영무. 예. 이게 바로 이제. 팬들이 즐겨 부르던. 허느님의 모습이거든요. 아니 이거 허느님 어떻게 잡습니까. 김태현 선수님. 어떻게 잡아야 되죠. 김기훈 선수가 일단 남아야 될 것 같네요. 그렇죠. 야 이거 상황이 이러면은 2대1로 삼성이 앞서 나가는데. 아 극강의 MBC가 삼성에게.